자, 목회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돌보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저의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을 쓰는 일에 많은 실패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곰곰이 냉정하게 그 실패의 원인을 상고해 보았고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성품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유능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리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사랑장에서 얘기했죠 내가 예언하는 그 엄청난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 게다가 산을 옮길 만한 무지막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더라도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것만 챙기는데 정직하고 성실할 뿐입니다 내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베푸는 마음이 있는지 냉정하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아닌 나와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처음 만나는 처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위로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돕는 행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만 안 그래도 그만인 것 같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이 마음과 그 행동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능히 이기게 하는 가장 큰 능력 원동력이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을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마지막 심판의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에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그렇게 목사들이 강조하고 있는 전도봉사홍금, 일천본제 그런 얘기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이 일상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 태도들 하찮게 여겼던 그 태도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우리를 쓰러트리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도자들을 뽑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장로, 목사를 선발하고 결혼을 하고 막 수많은 일들 하는데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사랑과 국률이 얼마나 많은가를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판별력을 가지시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번창하는 사업 번영의 길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곱 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만이 예수님의 자격이나 지적이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지적이나 책만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교회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을 작다고 하였습니다 능력이 작다는 것은 그 지위나 재산 등이 변편치 못했다는 뜻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는데 그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흔히 당시 모든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금광이 있었던 그 부자교회, 사대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핍박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만 핍박이 없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서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가 보여줬던 교회가 가진 다른 어떤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가르침과 구제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가르침, 그것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죠 구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려버렸습니다 구제는 그런데 가르침과 구제, 두 가지 초대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일곱 집사를 뽑는 이유도 구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두 사도가 그 두 가지를 전담하였는데 교회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돕고 살리는 그 구제의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이 일곱 집사들은 오늘날 장노들과 같은 지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서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는 열심히 열심히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과 작별하면서 그들에게 큰 감사를 표했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에베소 교회는 부유왕 교회였습니다 부유왕 가운데 그렇게 구제를 했으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중에서도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기에 예수님의 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헌금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간다 어린이들 많이 도왔죠 그런데 이명현 선교사가 다른 임지로 갔습니다 저는 있잖아요 그냥 그 지역에다가 하는 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지 보냅니다 워낙에 착복과 횡령이 많아서 그래서 우간다에도 돕던 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차곡차곡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올바른 가르침과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의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곧 필라델피아를 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있죠 이 필라델피아는 헬라어 필라델포스에서 파생한 명칭인데 그 뜻이 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활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칭찬을 받은 두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두 교회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극률에 어기면서 도와주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아요 돕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색한 부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따뜻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돕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부금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을 기쁨으로 돕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따뜻한 마음, 남을 도와주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시험을 받지 않게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보호가 없더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저한테 엉망금을 갖다 줘보십시오 제가 웬 눈 하나 깜짝 아는가 한번 해볼까요? 뭐 그러시는데 아니요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곤지암 땅 40만 평을 저한테 주겠다고 찾아온 대학 교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럴 줄 알았대요 제가 거절할 줄 그래서 거절의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째 저는 그 땅 그 돈을 가지고 뭐를 해야 될지 아이디어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정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정말로 따지면 수백억 아닙니까? 그 돈이 있으면 얼마나 파리대처럼 사람들이 보이겠습니까? 전 쉽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남을 극률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색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된 이유를 열거합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원하게 내가 또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등등 자기가 인색하게 된 이유를 열거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이해할 만한 타당한 것이라도 바로 그 인색함과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 때문에 시험에 쉽게 말려 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의 실패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남을 살리고 도우려는 일에는 가끔의 실망과 실수는 있어서도 절대로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더 테레사나 슈바이처 박사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실망이 있겠죠 그냥 묵묵히 간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왜요? 마지막이니까 그때 시험에 빠지면 끝납니다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천국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서 지옥에서 늘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천국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거의 대부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공의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나는 다시 지옥으로 가겠다 거기에 이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 유명한 설교가로 이름을 떨치는 목사가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서 천국 갔더니 정말 아름답고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이 땅에서 하던 대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멋들어지게 설교를 하였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는 설교가 필요 없으니까 그랬더니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인지 알아? 이런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천국 나는 돌아간다 그랬어요 아니요 그 다음에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사람이 지옥에 갔습니다 엄마가 천국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천국에 갔는데 오빠가 나옵니다 오빠 빨리 내 아들 보여줘 그런데 절차가 있단다 차근차근 해야 된다 먼저 네가 그 원망을 버려야 된다 왜요? 내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아들을 뺏어갔어 그런 하나님이 여전히 나한테 그 아들을 보여주지 않아 이런 천국이라면 돌아갑니다 콜롬비아 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가 천국에 갔습니다 지옥에 있다가 갔더니 바보 멍충이 조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 맨날 저 바보 저 바보 그랬더니 아 네가 천국에 있구나 아이가 어떻게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너 잘 알지? 내가 얼마나 유명한 교수였는지 천국에도 학교가 있냐? 내가 강의할 수 있냐? 아이고 그럼요 삼촌 저도 가르치는데요 거기에서 확 돌아버린 거예요 네가 뭐를 가르칠 게 있다고 네가 뭘 가르칠 게 있다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에 부활절장이 나옵니다 썩은 것을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썩은 것을 갖다가 땅에 묻어야 돼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카펙 박사가 쓴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선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땅에서 인색하게 살았습니까? 저 땅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모르니까 여전히 인색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옥 그 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착된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애를 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인 말은 뭐냐 그러면 복수하면 왜 안 되었습니다 복수하면 왜 안 돼 가론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류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그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 대신에 자기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열심히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생각 그걸 받아들이고 내 생각과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가 그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옆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빌라델피아는 유명한 포도산지로 고온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여러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에 오죠 각국 다양한 문화 직결지로서 작은 아테네라고 불렸습니다 예수님의 손에는 다윗의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일까 예수님의 각기 다른 모습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예수님은 그 도시의 이미지와 관련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2사에서 22장 15절에서 25절 기록을 반영한 것으로 엘리야킴이 다윗의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사를 행하는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 집안 곧 하나님의 왕국 어느 문이든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악인에게는 지옥문을 의인에게는 천국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결정은 누구도 번복하지 못합니다 그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한을 상징합니다 당시 빌라델피아의 정통 유대 교인들은 자신들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대하고 멸시하였는데 그 얘기에 익숙한 교인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열쇠를 가지셨다고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거짓 유대인들, 걔네들 말이에요 놀아나지 말아라 열린문이라는 이미지를 쓰신 것도 교통의 여지였던 빌라델피아에는 사통팔다라는 도로 곳곳에 커다란 성문들이 열었 있었고 그 문이 꽝 닫히면 통행불가였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에 문들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문들의 개폐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느님에 의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 열린문, 문들을 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그거는 착해지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점점점점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되기 위해서 가르치시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그러면 가론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성문은 언제나 두 기둥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두 기둥이 굳건하면 내 앞에 모든 문들이 활짝 활짝 열립니다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생명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서로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구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로 해야 될 일 가르쳐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대로 서로 발을 씻겨주라 서로 지체가 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존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주일학교 파트타임 전도사래도 저의 연장된 팔입니다 그 사람을 업신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자격이 있네 없네 명칭을 갖다가 네가 무슨 전도사냐 깊이 생각하십시오 곧 예수님께 한 일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서로 뜻을 같이하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돌봐라 서로 도와주라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화답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나누라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겸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권면 단연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는 같이 음식점에 가서 종어문들한테 하는 이렇게 보면서 하대하고 막 이러면 교회나 세상에서나 서로를 향한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앞뒷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미래를 향한 문이 언제나 활짝활짝 열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팔리는 물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이득이 되고 편리한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아무리 이득을 갖다가 지상 목표라는 기업들도 그런 물건을 만들 때 성공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도 그 이름에 걸맞는 어려운 가운데에서의 이웃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환란 중에도 끝까지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때로는 지치고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등 안이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근본 마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부자였다고 됩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집으로 가면서 있죠 부부가 같은 얘기를 하고 진짜 행복, 진짜 의미를 찾게 해준 지금 비록 지쳐서 골골거리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한 번 기둥이 되셨습니까?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아이고 그동안 수고했다 너 지쳤구나 쉬거라 예 할렐루야 솔로몬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에도 성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큰 두 기둥이 있었어요 열한기 상 7장 21절 말씀이에요 이 두 기둥을 전의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약인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듯이 하나님의 성전 약인과 보아스입니다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약인과 보아스는 또 다른 나를 세우는 두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 때문일 것입니다 약인 그가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건립자는 솔로몬 자신이 아니라 바로 여와 하나님이심을 천명한 것입니다 보아스 능력은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분 여와 하나님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어디에도 솔로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왕이었으나 철저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죽였습니다 초창기에는 이랬습니다 약인과 보아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세우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라 아니라 알량한 내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되는 게 없죠 약인과 보아스는 이 세상을 사는 데 가장 기념한 두 기둥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견디고 이기는 데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전도, 봉사, 헌금,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능력이 그에게 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 생각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지하고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즉각 답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새 이름 저는 이거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여러분은 안 궁금하구나 예수님의 새 이름이 뭐지?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더라? 양들에게 누구의 소유인지 꼭 표시가 있습니다 낙인을 찍죠 그죠? 그와 같이 환란을 이기고 견디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약인과 보아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새긴 것처럼 그 이름이 모든 삶에서 자신의 심령 내 심령에 약인과 보아스를 각인시켜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전혀 모릅니다 이미 알려졌으면 새 이름이 아니죠 이기는 성도들만이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약인과 보아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어떤 환란에서도 이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만복을 속속들이 향유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해요?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알려지죠 그죠? 네 그때 다 알아보기로 합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란과 역경을 이기는 일들은 무슨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일을 악물고 어떻게든지 해보려는 마음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짐을 나눠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유혹이 많고 시험이 있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적도 책망도 받지 않는 훌륭한 교회 되게 하시고 힘을 합쳐서 어렵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 그 마음으로 능히 이기고 주 앞에 모두 서서 예수님의 새 이름을 듣는 영광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